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실까요? 어디로 가요? 일단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오늘 이제 신더풀 가기 전날인데 집에 캐리어만 없더라고요 어디서 이즈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캐리어를 사러 백화점에 왔습니다 괜찮아진 다음에 지금 해외를 가는게 완전 처음이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제 또 이제 해외에 갈 기후로 그냥 진짜로 아이고 우리 캐리어가 없네요 그 많으신 캐리어가 다 어디 갔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래서 여행가 딱 하루 전날에 캐리어가 없음을 이제 인지하고 캐리어를 사러 왔습니다 캐리어를 사러 왔습니다 구형적인 티인 것 같아요 이걸로 사러 왔습니다 이걸로 사러 왔습니다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싱가폴에 가려고 비행기 탔습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핸드폰 충전기랑 그 셀카봉을 안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 브이로그 아니에요 브이로그 투자 투자 본직업 투자 와이파이 안되는데 안녕하십니다 안녕 싱가포르 닭꼬치 나도 찍어줘 케이크를 안 찍었는데 카레맛 닭꼬치 카레맛 닭꼬치 호텔에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잘 어울려 와 진짜 잘 어울려 호텔 도착 진짜 잘 어울려 호텔 도착 드디어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완전 좋아요 뷰 대박이에요 그림이야 진짜 대박이에요 그림이야 비가 정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굿굿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유명한 칠리크랩 소스랑 락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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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샀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왜 소포도에 있어 그 연어가 먹고싶네 한국 한국 과자들이랑 고구마 말래기인가 고구마 말래기인가 그러네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다 맛있어 보이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얏잼 사과면인데 맛있겠다 오 여기 있다 카엣팀 섰습니다 여러분 섰습니다 여러분 오 야하 오 야하 오 갑니다 여러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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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몇 층인가요? 57층입니다 저희만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쁜데 여기는 오늘은 전부시푸드 칠리크랩이 유명한 곳으로 왔는데요 너무 예쁘고 바람 너무 싫어 너무 예쁘고 와 진짜 너무 좋다 집에 가기 싫어 와 진짜 뷰 맛집 여기는 칠리클랩 칠리클랩 맛집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칠리클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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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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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무슨 파크에 놀러왔어요 오늘 저희의 트윈 룩은 컨셉이 무슨 컨셉이죠? 보헤미안 아 너 자꾸 단어를 까먹어 보리차 보헤미안 컨셉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와 영화에서 보던가 돌에서 자라나는 식물들 진짜 귀여워요 지렁이 같이 생겼어요 애벌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혜주 음료수를 먹으러 왔어요 이리와 따라오고 짜잔 과일이 진짜 많은데 무엇을 뭘 먹을까요? 네 저는 수박지스를 먹겠습니다 저는 수박지스를 먹겠습니다 저는 수박지스를 먹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지 추리 이 정도면 지저씨 아름다운 섬세 사라운가 이쁜다 와 말이 안나온다 입이 떡 벌어진다 여기 지금 분수쇼에 레이저까지 와 진짜 예뻐 안녕 싱가포르 즐거웠어 싱가포르요 이끝 싱가포르 안녕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